자랑해 보살 보인다 리 보인다 들어와요 쟤 어떻게 땡 아니야? 진짜 미치겠다 오! 오! 맥가루 아니에요? 오! 오! 홍아! 홍아! 이게 뭐 하는 거야? 쟤 웃는 거 뭐야? 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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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발 댄스 뭐지? 오! 오! 멋있다 어떤 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1살이고요 김현민이요 9살 김현성이 저희 면 뽑는 거 자랑하려고 왔어요 면을 뽑을 줄 알아요? 스타로요? 네 어디서 배웠어요? 아빠한테서 배웠어요 아빠가 뭘 하시는데 중국식 요리요 진짜 가늘게 이렇게 뽑아요? 네 이게 되게 민감한데 습도랑 이런 거에 이게 팔이 쭉쭉 치는 건데 자 그럼 준비됐어요? 네 천천히 해도 돼요? 네 파이팅 시작해주세요 네 귀여워 이야 구사리 같은 손으로 오 좋아 진짜 이 두 친구가 중국식 하면 대박 나겠다 네 한 번이라도 그렇죠 이야 이게 오 손가락 펴는 거 봐요 오오오 자 이제 쪼개기 시작합니다 오오오오오 귀여워 편성이 너무 귀여워 팔이 팔이 짧아서 오오오 슬슬 나와요 오오오 이게 왜냐하면 면의 개수거든요 사실은 이야 귀여워 짜장면 면발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요 형아는 지금 하나 더 오오오 오 오오오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야 방송 확정 확정 한 번 이거 잠깐 가서 대기할 게 있어요. 대기할 게 있어요. 이거 형아는. 이거는 지금 잔치국수면인데 거의. 잔치국수면처럼 뽑았어요 지금요.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면 뽑는 걸 배웠어요? 2개월 전에요. 2개월밖에 안 됐어요? 네. 근데 왜 갑자기 이거 뽑는 걸 배웠어요?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심심해서 아빠는 재수 타면 배운다고 했는데 나름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. 아빠가 잘 알려주셨어요? 네. 2개월 배웠는데 이 정도면은. 현민이 이 다음에 꿈이 뭐예요? 요리사요. 어떤 요리사 되고 싶어요? 중이십니다. 아빠를 이어받아서? 네. 저는 가수였는데 이제 최고의 요리사거든요. 가수하지 왜요? 요리사 하면서 가수하면 되잖아요. 아빠가 면 뽑는 게 너무 멋있고 해가지고. 현승이 가수가 되고 싶으면 노래 잘하겠네? 네. 노래 한 번 해볼래? 한 번 해면 어떤 노래 잘해요? 무조건이요. 무조건. 무조건 한 번 해봐. 원 투, 원 투, 트리, 포. 무조건 달려갈 거야. 짜짜라짜라짜라짜라. 짜짠짠. 이야. 우리 두 친구가 만든 면으로 만든 짜장면. 현민아. 스타면이랑 기계면의 차이는 뭐예요? 탄력과 쫄깃쫄깃함이 달라요. 아유 이놈 머리 아주... 여자분들 이게 힘드시겠어요. 여잔 거 알아요? 누나 여잔 거 알았어요? 누나 여잔 거 알았어요? 아니요. 남자 같았어요. 여자야. 진짜 탄력이 있네요 면이. 쫄깃쫄깃한 게. 우와. 진짜 탄력이 있네요 면이. 탄력이 있어요. 찹쏠이 같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다. 나중에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진짜 달인 되세요. 파이팅. 잘 먹었습니다. 자랑 성공! 하하하하. KBS 조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undermined 저기요?